강렬한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차 벨로스터의 라인업이 확대된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성능 더블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적용해 성능과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벨로스터 디시트팩, 디시트팩을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고 사회를 밝혔다. 벨로스터 디시트팩은 태블 시프트 경사로 미닝 방지 시스템, 콤비 가죽 시트 타노라마 설루트 등의 옵션을 기본으로 적용한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스타일과 성능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커스터마이진 상품인 벨로스터 트윅스, 벨로스터 트윅스, 또 함께 선보였다. 벨로스터 트윅스는 나만의 감각과 강렬한 스타일로 벨로스터를 꾸밀 수 있는 세 종류의 바디 데칼과 주행 성능 향상을 통해 보다 과감한 드라이빙 구현을 가능케 하는 다이나믹 패키지로 구성됐다. 바디 데칼은 클럽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표현한 클럽 데칼 화살이 날아가는 듯한 날렵한 이미지에 에로우 데칼 바코드 이미지를 세련되게 형상화한 바코드 데칼 등 총 3가지 사양이다.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우수한 연비와 스포티한 주행감 등 수동 변속기의 장점과 운전 편의성 등 자동 변속기의 장점을 동시에 실현한 신개념 변속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이나믹 패키지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호일 스프링과 쇼거 쇼거, 롤링 현상 최소화를 위한 스테빌라이저 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벨로스터 DCT팩 출시에 맞춰 시승기 이벤트 주요 휴가지, 차량 전시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벨로스터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선다. 한편, 벨로스터 DCT팩, DCT팩의 판매 가격은 2,200만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